우리 결혼식 하는 거 봤지? 근데 이 새끼가 안 줘. 한 번 더. 잘해요? 이런 거짓하려는 각설이 째진 거지. 나밖에 없다네. 진짜. 다 댕겨봐봐. 나는 어떤 일이냐면 묵은지 같았니. 진짜 먹어도 맛있고 볶아 먹어도 맛있고 뽀라먹어도 맛있고 뽀라먹는 게 아주 뽀라먹는 게 맞지. 왜냐면 그 뽀라먹는 게 아니라 물에다 씻어서 뽀라먹는다. 그거를 뽀라먹는다고 하네. 얘까지 시킬려고 하니 내 참. 내가 무당하고 얘네들이 법사가 쳐. 근데 얘네들이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어. 거기서 얼마 안 돼 막 감춰놓고 짐 속에 감춰놓고 난리가 났네. 세금을 떼어. 세금. 세금 떼어내. 세금. 어? 여기서 세금 떼야지. 이거 지금 누구 시간이야? 누구 시간. 다 여보 다 걷어서 얼른 해 줘야지. 야. 니가 맨날 하는 짓거리 있잖아. 지금 누구 시간이야? 다 뺐지? 어? 지금 누구 시간이야? 그럼. 그래. 자기가 그걸 해야지. 그치? 그럼. 거기에 하나 줘. 어. 일자금 하나 줘야 돼? 다 이상하게 생겨진 거 하나 줘. 이상하게 생겨진 거 하나 줘. 하나 더 해볼까? 그지 타령 하나 더 해볼까? 네. 맞아. 그럼 이왕 여기 앉은 김에 내가 맞아 갈게. 그럼 한 매친 갓스리 한번 그거 한번 하자. 어디로 갈 거나 끝나면. 아니다. 아니다. 니미어 갈까? 어. 니미어. 니미어. 니미어 끝나고 나면. 어. 어. 그거 끝나고 나면 내가 그지 타령 한 번 더 해줄게. 여기 앉은 김에. 어. 이렇게 들으라고. 어. 어. 꼼꼼한 냄새나? 어? 존내나? 주에서 계속 주누대 자기 잘 뽑아. 새끼 밤에도 못 뽑네. 낮에도 못 뽑네. 아니 밤에만 못 뽑는 줄 알았더니 이건 그만 좀 땡겨. 형식끼야. 그럼 그만 좀 땡겨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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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이왕 하는 거 한 번 더 하고 내가 조금 빨리 어. 내가 홍단이 바꿔줄 수도 있어. 여기 계신 분들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알았지. 가다보니.